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노란봉투법 그리고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21번째 거부권입니다. 이런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전날 땡윤방송 KBS가 이승만 찬양 영상물을 방송하더니 독재자 이승만의 길을 따라가고 싶나 봅니다. 용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안하는 노란봉투법과 국민 1인당 25만원에서 35만원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법에 대해 경제를 망치는 악법이라서 거부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대안은 없습니다. 경제를 살릴 의지도 능력도 없습니다. 불법 파업에는 손배폭탄이 특효약이라는 김문수 씨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임명하려 합니다. 터지기 일보 직전인 민생고 해결에는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 의원들이 찬성한 법안을 폭탄주 말아먹을 기세로 거부합니다. 국정을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야당의 도움 없이는 22대 국회에서 단 하나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하는 현실은 애써 모르는 척합니다. 아니 모르는 것 같습니다. 나라가 엉망이 되고 나면 야당 탓을 하겠죠.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할 생각이 없는 민생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는 국회와 맞서 싸우려던 독재자들의 말로는 비참했습니다. 역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윤 대통령의 운명은 집권 12년 동안 45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던 이승만과 다르지 않을 겁니다. 조국혁신당이 맨 앞에서 그렇게 만들 겁니다. 한국 faze Но tieар 건축